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네스 핵인 목사님의 용서받지 못하는 죄,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살면서 더 이상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날만 기다리며 사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우리들이 해석하기에 매우 난해한 점이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예수님과 게네스 핵인 목사님과의 대화에서 매우 자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2년 환상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귀신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로잡는가에 대한 주제로 상당히 오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1952년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회 후에 나는 초청한 교회의 목사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는 순간 마치 하얀 구름이 내려와 나를 둘러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광의 구름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정이 있던 곳을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나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마귀, 귀신들 그리고 귀신에게 점령당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려고 한다. 오늘 밤 이후로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나의 말씀에서 말하는 영국별의 은사가 내게 역사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어떻게 귀신과 악령들이 사람들을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귀신을 허락한다면 그들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주관하고 점령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랫동안 영국별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신 것 중 하나인 영국별은 영적인 영역 안에서의 초자연적인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영역을 열어서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그 영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에 보이는 장면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딸이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의 남편과 사역을 하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환상에서 나는 그 여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 때문에 목사이던 그의 남편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고 전 남편은 목사관 부엌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던 목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나의 종이었다. 그의 남편은 목사였고 그 여자는 남편과 같이 사역을 하였었다. 그러다가 마귀가 그 여자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나는 작은 도깨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거의 작은 원숭이 같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와서 그 여자의 어깨 위에 앉아서 그 여자에게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이 이 여자에게 속삭였다. 너무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도둑질을 당한 것이죠. 당신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가면 명성과 재산과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마귀가 그런 생각들을 자신에게 주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단아 내 뒤로 가라. 그리고 나는 그 작은 귀신이 뛰어내려 그 여자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시며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이 귀신은 그 여자에게 돌아왔고 여자의 어깨에 앉아 그 여자의 귀에 속삭이기 시작하였다. 여러 번 반복하여서 귀신이 돌아와서 그 여자 위에 앉아서 말하였던 것이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도둑맞은 것이지요. 당신이 세상에 나가면 명성과 재산과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것이 마귀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 뒤로 물려가라. 그러면 귀신은 그 여자를 잠시 떠나곤 했다. 나는 환상에서 마귀가 다시 이 그리스도인 여자에게 돌아와 유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동안 나는 그 작은 도깨비 같은 것이 돌아와서 그 여자의 어깨 위에 앉아서 그 여자의 귀에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그 악한 영에 돌아봐서 그 여자의 귀에 속삭였다.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있었더라면 당신은 명성과 부기와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아직도 마귀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영에게 억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사탄의 암시와 억압에서 면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암시에 자신을 양보하여 순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어떤 억압에도 대항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자가 사탄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사탄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마귀의 암시를 따르기 시작할 때 그 여자는 그런 생각으로 사대잡히게 되었다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그런 생각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그 여자는 변화되어 마치 유리로 만든 사람처럼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의 머리에 동전만한 검은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이 여인 나의 종은 그냥 밖에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의 억압을 당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 여자는 그 악한 영을 꾸짖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나의 딸로서 마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몇 번이나 대적을 하였다. 그리고 악한 영은 떠나가곤 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여자가 악한 영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계속 가여서 그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의 암시를 듣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그러한 종류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내 딸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다. 그 여자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서 버리려고 했다면 여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를 거부한다.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그러나 여자는 그런 생각을 하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였고 드디어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었다. 믿는 자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여자는 어느 때라도 마귀를 꾸짖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할 권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 여자는 그런 생각에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느 때라도 여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생각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거부한다. 사단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를 떠나라. 그렇게 했다면 사단은 그 여자에게 순중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생각하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계속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내가 세상에 있었다면 명성과 부기와 인기를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또 설명하셨습니다. 여자가 마귀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여자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결국 그 여자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합하였다. 그 남자로부터 그 여자는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 남자로부터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갔던 것이다. 남자를 다섯 명이나 거쳤으나 그 중 누구하고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들과 같이 살았을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너무 늦지 않았다. 만일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구한다면 나는 용서였을 것이다. 그녀는 마귀를 쫓아내줄 사람이 필요 없었다. 곤자수도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그리고 환상에서 나는 특정 순복음 교단의 지도자가 호텔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상에서 나는 호텔 밖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호텔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순복음 교단의 지도자와 함께 호텔 내보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안내 창고로 가서 그 호텔에 암흑의 부부가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들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남자의 부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단의 목사가 그들의 호텔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나는 영으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목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여자는 문을 열기 위해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그 목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하는지 압니다. 그 목사는 그 여자를 회복시키고 같이 기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남편에게로 돌아가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또에 관하여 할 말이 없습니다. 지옥에나 가라고.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목사의 면전에서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나를 더 이상 원치 않았다. 만일 그 여자가 지나치게 유혹을 받았거나 큰 유혹 중에 화가 나서 예수님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면 나는 그것을 너그럽게 보고 그녀를 용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 여자는 의지를 가지고 신중하게 예수님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 여자의 머리에 있던 5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검은 점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 그 여자의 심령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마귀에 의해 점령되었다. 여자는 남편과 함께 사약을 한 20년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유아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에는 억압을 받았고 사로잡힘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신중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을 때 그 여자는 그 귀신에게 점령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허락을 통해서만 귀신에게 점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당시 여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것을 내게 보여주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그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그 마귀를 그 여자에게서 쫓아낼 수가 없다. 그녀가 마귀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무도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 그녀는 그것을 원한단다. 아무도 너도 교회의 장로들도 다른 믿는 자들도 이 땅에서 아무도 인간의 영역의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 내가 지상에 있었을 때 나는 악한 영역의 권세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영역은 권세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인간의 영역에는 권세를 행사하지 않으신다. 교회 안에 믿는 자들도 악한 영역과 귀신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이라도 그러한 상태에 남아 있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냥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여자가 마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면 그대로 지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악한 영역을 그녀에게서 내쫓을 수 없는 것이다. 원하는 자는 갑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다람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만일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전에 자유로워지기를 원했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자의 몸이나 마음에서 그러한 영도를 쫓아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도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마귀를 다루고 꾸짖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여자를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후에 그 여자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인을 섬 것인지 선택하였고 그 여자는 마귀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고지식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나는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말씀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나는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말씀에 이런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는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느니 이에 가나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으며 성경은 그것을 범죄한 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였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신륭한 게시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사역 중에 세 번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나 그 여자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용서받지 못할 죄, 즉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께 아직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있더라도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으로 증거될 수 없다면 환상이나 경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다른 성경구절을 주어 내가 이 여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두세 증인의 일부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는 마태복음 18장 16절의 성경구절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성경구절을 주시고 나와 같이 토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적을 맛보고도 다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객해 할 수 없느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힙자가의 법바가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한 것에는 이 구절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히브리서 6장 4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 자각이라고 불렀던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 죄인들에게 빛을 조명하여 줍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가 스트로 돌이킨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죄인은 그가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을 받고 그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6장 4절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자각을 한 사람은 아직 하늘의 은사를 맛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은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맛보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참여한 바 되고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듭난 것 이상이고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성령님과 개인적으로 알아진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이것은 성령 충만 즉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2장 5절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히브리서 6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유아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유아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젖을 먹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이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매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갓난 아이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고기를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젖만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정도 영적인 성장을 한 사람만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에 심각성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고기에 맛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성장과 육체적인 성장의 유사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갓난아기 그리스도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조건은 사람이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히브리스 6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영적인 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영적인 은사가 그들의 삶이나 사역에서 역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와 그 결과로 주어진 은사들은 오는 세상에 우리의 성실한 유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수소 1장 13절 14절 고린도우소 5장 5절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다섯가지는 성경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주 적은 숫자의 믿는 자들이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상에서 본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 여자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조건을 갖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빛이 비추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구세주의 피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천국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그 여자의 구세주였습니다. 그 여자는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충분히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서 더 이상 말씀의 점만 먹는 영적인 가난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삶에서 영적인 은사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모든 성경적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그냥 유혹을 받고 마귀로부터 정복을 당했다면 얼마든지 용서였을 것이다 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살려고 집을 낳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100명의 남자들과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회개만 했더라면 용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유혹에 의해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의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예수님을 더 이상 원시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른 죄 즉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어떻게 했냐가 그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여 의지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 즉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는 영적인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환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히브리스 10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의 증인으로 말며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원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히브리스 10장 26절에서 29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여기에서 죄는 아무 죄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원칙들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기로 하여금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스 6장에 있는 다섯 조건을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혹은 예수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갓난아기 그리스도인들은 화가 나서 혹은 성격이 불같기 때문에 혹은 정렬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러한 죄를 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성경은 의지로 의식적으로 하는 결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하였든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방황했든지 만일 그들이 화가 났을 때 예수님을 반대하여 무슨 말을 했더라도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잘못된 것에서 돌아선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죄로 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을 써 1장 9절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에서 멀어졌다면 당신은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주님과의 교제로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이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면 마귀는 당신의 삶을 멸망시키라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고의적으로는 아니지만 가끔 넘어지고 죄를 짓는 믿는 자들과 또 의지적으로 신중히 그리고 시숙적인 죄를 짓고 위도적으로 하나님으로 떠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게네스의 개인 목사님은 거듭난 크리스찬 대부분은 천국에 가지만 상당히 성숙한 성도들 가운데 아주 간혹 주체적으로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배도하는 크리스찬들의 극히 일범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거듭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 기쁨을 누리며 인생의 문제들을 돌파하고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